구로구가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사업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구로구에 소재한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올해 혁신형 사업 선정 기업과 국시비 사업 개발비 지원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업 개발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술 개발비를 지원합니다.